메이플랜드의 삼 18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핫뽕 샐러드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냥하다 아담한티움 본인도 먹었습니다. 그 옵션은 바로 3상 아담한티움 본인이었습니다. 미래의 엘나스 사냥터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봤습니다. 오늘의 대리작 스테이크 마력주문서 10% 21장 3상 3상 4상 이불인즈입니다. 먼치는 결과를 안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작의 데미지를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망한것같은 분위기의 데미지였습니다. 한장정도 발렸습니다. 두번째 작에 도전합니다. 두번째는 0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4상 피니쉬 세번째에 도전합니다. 3개의 결과는 서참했습니다. 하나 연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할수록... 두번째 대리작 신청이었습니다. 60% 7장 바르기입니다. 결과는 3장 발렸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별과는 5작이었습니다. 5작은... 오늘은... 항공 10%도 하나 주어졌습니다. 세번째 우산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란 우산을 먹어줬습니다. 노란색 우산 옵션 최초 공개 갑니다. 옵션은... 이하 뭐야? 이하였습니다. 이하... 경험치가 1시간에 저의 기준으로 30만정도 먹었습니다. 따무 같은 경우는 27만정도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을 모아야 된다는 점 슈식타임을 가진다는 점 알바비 1시간 30분에 30만 메소를 줘야 된다는 점 통합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도 팔아주었습니다. 궁수템이 없어서 기다리신 분께 각종 광석을 드렸습니다. 이하 노란색 우산 250만 메소에 팔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불테일러 이상 60% 7장 이었습니다. 결과를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50만원 왜죠? 뭐야?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작이 되었습니다. 50만원의 이유가 있었었군요. 숙수정과 미스릴과 자수정과 아쿠아마린과 아담한티움을 드렸습니다. 천사의 물력도 좋습니다. 전자의 물력도 좋습니다. 파란 포션까지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상 쏜즈 60% 7작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합니다. 잘 발렸나요? 바작 발렸습니다. 분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4상 쏜즈 60% 7장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5작 3작 느낌이나 어기 나왔습니다. 어기 나왔습니다. 아 똑같네. 그래도 4작이면 4작 준수했습니다. 50만 메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석을 황석을 떠줍니다. 모자도 하나 주는 모습입니다. 3상 2브링즈 10% 7장입니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마지막 두 자루를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하는군요. 그는 항상 결과를 보지 않기 위해 잘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럴수가 1이 나왔습니다. 아쉽네 아쉽게 됐군 아쉽습니다. 다음은 2상 60% 7작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름 만망도 2개를 올리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4장은 솔직히 평사인데 3장은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다시 원석을 드립니다. 3상 2개 10% 14장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 3장 발린 거를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과가 두 자루 나왔습니다. 하나는 0 하나는 한 장이 발렸습니다. 폰즈 4상 60% 7장입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애매해졌습니다. 왜 그러죠? 고고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장은 가야죠. 그래도 4작은 가야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4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토스트를 먹으면서 한산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먹은 아담한티움 본인 3상짜리 65만 매소에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먹은 장공 10%도 170만 매소에 팔아주었습니다. 친구랑 올인을 한 4상 이브링즈 60% 7장 도전에 시작됩니다. 개웃기네. 맞서 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 성공했습니다. 한마 96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마 99가 되었습니다. 한 장만 성공하면 100이 이브링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이득은 챙겼습니다. 제 걸 줄 뻔했습니다. 바로 취소해줍니다. 먼치는 오늘 67렙 95.8% 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우산 및 장공의 힘으로 수익 899만 3,019 매소 지출 260만 9,480 매소 오늘의 순이익 638만 3,539 매소 1일에서 3일 총 플레이 타임 23시간 10,510 1950 매소 메이플랜드 플레이 타임 18일 12시간 159시간 메이플랜드 해삼 18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